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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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다 무슨 고생이야. 누가 할 소리. 지금 설마 내 탓하는 거 아니겠지? 난 처음부터 오지 말자고 했다. 하... 그렇지만 네가 처음부터 한준호가 아니면 되잖아.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한준호였는데? 그건... 모르지 뭐 운명인지 우연인지. 그래. 이런 일에 휘말린 내 운명을 탓해야지. 가자. 잠깐만. 근데 여기 어디길래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기온도 음산하고. 뭐지? 어? 귀신이지? 뭔지? 귀신. 뭐야. 무슨 귀신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지?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나? 귀신이기 때문에. 아... 무섭게 그게 무슨 말이야. 귀신이..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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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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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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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.. 근데 재밌었지? 만약에 말이야 언젠가 네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평범했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?